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하나, 둘, 셋! 매번 헉 소리 나는 분들이 찾아와 주셔서 저도 놀랄 때가 많습니다. 특히 오늘의 게스트는 정말 정말 저도 듣고 놀랐습니다. 예약자 명단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름, 이강인, 인원 한 명. 대한민국 축구 국가대표. 어렸을 때부터 카메라에 많이 찍혔는데 토크쇼는 처음이라 너무 긴장되네요. 혹시 축구 좋아하세요? 이가인 씨를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유. 영광입니다. 축구밖에 없어요. 아, 이가인. 자, 이거 보세요. 진정한 내 지질, 하긴 씨리나 걸게 또 해. 뭔데 신경 쓰여, 다큰 나의 로만들어. 지수 좀, 인여. 토크쇼 처음이시죠? 네, 토크쇼는 처음이에요. 왜 막 긴장되거나 그러지는 않으세요? 생각보다 어렸을 때부터 카메라에 노출이 많이 돼서 생각보다 괜찮은 것 같아요. 뭐 하기 전에 6만 명 앞에서 축구를 해야 되는데 그것보다는 괜찮은 거 아니에요, 그렇죠? 6만 명 앞에서 축구하는 게 좀 더 괜찮은 것 같아요. 아, 그래요? 하하하하 어땠어요? 저도 처음에는 이제 섭외 요청을 했을 때도 과연 해주실까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팬분들도 너무 많이 궁금해하시고 제 얘기를 할 수 있는 그런 것을 한번 나오고 싶었는데 이렇게 또 마침내 이런 자리에 모셔주셔서 너무 감사드리죠. 아니요, 편하게 이야기를 그냥 하시고 맛있는 거 먹고 가는 날이라고 생각을 해주면 좋을 것 같고 지금 시즌 끝나고 한국 온 지 한 달 정도 된 거죠? 딱 한 달 된 것 같아요, 지금. 한국 와서 뭐 하셨어요? 대표팀이 있어서 대표팀 소집하느라 한 10일 정도 있었고 저는 지인들이랑 밥 많이 먹고 축구 얘기하는 걸 너무 좋아해서 축구 얘기하고 조언도 많이 듣고 이제 좀 있으면 다시 팀에 복귀를 해야 돼서 다음 시즌 이제 준비하느라 다시 몸도 만들고 지인분들이랑 밥도 먹고 오늘 또 훈련하고 오신 거잖아요? 네, 딱 훈련하고 왔는데 원래는 한 1, 2주 정도 쉬는데 월드컵 때문에 좀 늦게 끝나서 시간이 별로 없더라고요. 급하게 준비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슛돌이 때부터 강의실을 봤거든요. 제가 슛돌이 때 몇 살이었어요? 제가 중학교 때 그걸 본 거예요. 사실 뭐 거의 전 국민이 보지 않았을까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카메라 감독님이 유니폼 입고 계시고 처음 봐요, 지금 여기 되게 많은 게스트 분들이 나왔는데 이 정도로 되게 진심인 건 처음 보는데 이 슈지타가 뭔가를 마시면서 하는 토크다 보니까 뭐 음료를 준비해 오셨다고요? 청포도에이드를 준비해 왔어요. 술을 아예 태어나서 먹어본 적이 없어요. 관리 때문에 안 드시는 거죠? 어렸을 때부터 술을 먹어볼 생각을 해본 적이 없어요, 지금까지. 그래서 살짝은 대본 적은 있죠? 부모님이... 그러니까요, 부모님이 약간 한 번 해봐 이럴 수 있잖아요. 엄청 쓰더라고요. 근데 제가 쓴 거를 별로 안 좋아하고 단 거를 좋아해서 술은 해서 청포도에이드를 가져왔는데 청포도에이드 한국 들어와서 휴가 중에 제일 많이 먹는 음료수인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드시고 싶다고 해가지고 라면이랑 삼겹살 준비해 놨어요. 네. 평소에는 못 먹을 거 아니에요? 저는 그런 것 같아요. 몸이 안 좋은 것보다 그거를 먹으면 다음날 무거운 느낌? 그렇다 보니까 최대한 피하는 것 같아요. 아예 안 먹지는 또 않아요. 가끔? 저도 이제 무대 전에는 5시간 전에 밥을 먹고 끝나고 돌아가서는 샐러드를 먹고 돌아가서는 왜 샐러드를 먹어요? 부을까 봐. 약간 약간 운동선수랑 약간 좀 다른 느낌이 있어요. 근데 공연을 하면 다음날은 부어도 되는 거 아니에요? 이게 운동연기는 하고 뭐 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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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하는데 보통은 한 3일 연속으로 이렇게 금 토 일 이렇게 공연을 하다 보니까 근데 축구는 좋아하세요? 저 축구 좋아하죠. 어디 팬이세요? 저요? 도트넘 팬 아니에요? 아니요 저 파리 생제발 팬 저도 되게 운동선수가 되고 싶었던 사람이었거든요. 농부를 되게 오래 했었었는데 저는 예술체육은 묶여갈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비슷한 삶을 살고 있다는 생각을 좀 해요. 그렇죠. 이게 대중들한테 평가를 좀 받아야 되는 상황도 있고 내가 원치 않지만 비난을 받아야 되는 순간들도 있고 어쨌든 팀 대 팀으로 싸워서 이겨야 되는 삶을 살고 있잖아요. 어때요? 팀 대 팀으로 싸워야 되는 것도 있는데 저랑 같은 포지션에서 뛰는 선수랑 경쟁을 해서 이겨야 되는 거기 때문에 매 순간 경쟁인 것 같아요. 진짜 분명하는 삶을 저도 이제 살아봐서 알지만 스포츠는 약간 조금 다른 것 같은데 무조건 이겨야 되잖아요. 질려고 나가는 사람 없을 거 아니에요. 질려고 하는 사람은 없죠. 그럼에도 지는 경우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참 이게 쉽지 않을 텐데 라는 생각은 하거든요. 되게 익숙해지는 것 같아요. 뭔가 특히 저는 어렸을 때 스페인으로 갔잖아요. 근데 스페인은 되게 어린 친구들도 성인들이랑 비슷하게 해요. A팀하고 B팀 있어요. A팀에 있는 선수들이 1군이에요. 그리고 B팀이 2군이에요. 그 나이부터 이제 그렇게 레벨을 경쟁을 시켜버리는 거예요. 네 경쟁을 시켜서 한 시즌이 끝나면 A팀에서 잘하는 선수는 계속 남는 거고 못하면 B팀으로 떨어지다 보니까 솔직히 그 어린 나이는 좀 창피하잖아요. 제가 A팀에 있다가 B팀으로 떨어진다는 게 그렇게 경쟁을 어렸을 때부터 좀 많이 붙이고 내가 잘해야겠다는 마음을 어렸을 때부터 좀 들게 하는 방법인 것 같아요. 그래도 약간 그런 건 있을 거 아니에요. 되게 운동선수고 이제 프로가 돼야 되는 사람이니까 징징될 수는 없겠지만 힘든 순간들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한국 가고 싶어라든지 뭐 스페인을 가고 한국을 가고 싶어라고 생각은 한 적은 없어요. 다시 돌아가고 싶어는 없었구나. 힘든 적은 되게 많아요. 일단 어렸을 때부터 꿈이 프로에 데뷔를 하는 거잖아요. 꿈을 계속 그냥 생각하면서 최선을 다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어렸을 때는 그렇게 생각이 많이 없었던 것 같아요. 하라면 하고 근데 이제 조금씩 성장하면서 내가 왜 잘해야 되고 축구계에서 인정을 받고 감사합니다. 사람들이 저를 인정을 해주고 제가 얻을 수 있는 이득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게 많아진다는 거를 서서히 느끼면서 그 시기가 저는 열심히 하게 된 것 같아요. 저는 힘든 순간이 프로 데뷔하고 적으로 힘든 순간이었던 것 같아요. 뭔가 어렸을 때는 다른 친구들이랑 기량 차이가 좀 많이 났었어요. 그래서 항상 저가 제일 잘하고 그런 선수였는데 이제 프로에 올라오다 보니까 너무 좋은 선수가 많잖아요. 저같이 잘했던 선수들만 올라와 있는 게 프로니까 처음 올라왔는데 제가 생각했던 게 아닌 거예요. 그냥 아 진짜 이게 쉽게 되는 게 아니구나 다 되다가 안 되니까 익숙하지가 않는 거예요. 그렇다 보니까 힘들고 진짜 그때 처음으로 다 이렇게 쉽게 쉽게 되는 게 아니구나 라는 거를 처음으로 느꼈던 것 같아요. 그게 몇 살 됐어요? 한 일곱, 열 여덟이었던 것 같아요. 그 시기가 저한테는 축구 선수뿐만이 아니라 살아면서 제일 많이 성장한 시기가 그 시기인 것 같아요. 가끔은 진짜 실망을 많이 해서 아..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되지? 깜깜한 거 있잖아요. 방법이 없는 것 같기도 하고 약간 모르겠고 네. 그냥 답답하고 그런 느낌이 있는데 그때 부모님이 저한테 이 힘든 시기에도 잘 준비하고 있으면 기회가 왔을 때 네가 그 기회를 잘 잡을 거고 너의 시간이 올 거라고 항상 얘기를 해 주셨어요. 앞으로 올라와서 처음으로 올 시즌 그래도 잘 맞췄다고 생각하는데 그럴 수 있었던 게 그 시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괴로운 순간이 분명히 있겠지만 잘 되려고 괴로운 것 같아요. 저는 18살 때 서울에 올라왔거든요. 마찬가지로 돌아가고 싶다는 생각은 없었어요. 순간중간 괴로운 순간들은 너무 많죠. 이렇게 잘하는 친구들도 너무 많고 버티고 이제 하면 진짜 좀 많이 늘긴 하더라고요. 예체능을 제외하고도 그런 것 같아요. 스포츠 선수도 아니고 연예인분도 아니고 힘든 순간이 올 수도 있고 안 올 수도 있는데 다 시간이 지나면 자기 시간이 오는 저는 그런 느낌을 너무 많이 받았어요. 이번에 저도 월드컵 이번에 너무 재밌게 친구들과 봤는데 국가를 대표해서 뛰는 느낌은 어때요? 연령별도 했었는데 그때까지는 막 그렇게 생각이 없었어요. 저는 어렸을 때 이제 월드컵을 갔다 오고 좀 많이 달라진 것 같아요. 뭔가 진짜 전쟁터에 나가는 느낌 있잖아요. 월드컵에서는 뭔가 그 상대 나라를 무조건 이겨야 되고 국가 대항전이니까 살짝 그런 느낌인 거예요. 어렸을 때는 지문사 배우는 게 있거든요. 근데 이제는 저는 이겨서 증명을 할 수 있는 것 밖에 없다 보니까 머릿속에 무조건 이겨야 된다. 그런 게 이제 항상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 그 이후부터 좀 많이 신선 경기를 해도 꼭 이기고 싶은 마음이 너무 큰 것 같아요. 경기하기 전에 혹시 멘탈 잡기 위해서 하는 루틴이나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근데 그거는 갖고 태어나는 게 좀 큰 것 같아요. 맞아요. 호랭이로 태어나는 사람들이 있고 사람마다 다 다른데 경기장에 들어가면 저는 별 생각이 없어요. 내가 상대방보다 잘하면 이길 수 있는 거고 상대방이 저보다 잘하면 저희가 못 이기는 거잖아요. 경기장에 들어가면 그냥 우리 편? 상대방? 상대방 감독님? 그리고 우리 감독님밖에 안 보여요. 저는 그거에만 그냥 집중을 하고 저희 루틴은 딱 하나 있어요. 전날 잠을 잘 자는 거예요. 경기장에 도착했는데 피곤한 느낌이 안 들었으면 좋겠어서 잠은 잘 자는 편이에요. 때마다 다른 것 같아요. 근데 항상 경기장에 도착하면 하품이 그렇게 나와요. 막 졸려요. 저도 그래요. 공연장에 가면. 안 하는 편이긴 하거든요. 근데 제가 처음 미국 데뷔 무대를 한 적이 있어요. 2017년에 살면서 손이 막 떨리는 경험을 했거든요. 여기서 잘해야 된다는 압박감에 잠도 못 자겠고 그랬던 적이 있거든요. 약간의 긴장은 좀 필요한 거 같아요. 살짝의 긴장은 좀 좋은 거 같아요. 근데 그게 되게 재밌지 않아요? 약간 심박 올라가고 약간 울렁울렁한 느낌? 너무 긴장 안 하면 처져요. 긴장을 많이 한 게 의외로 나요. 긴장을 아예 안 하면 느릿느릿 거려지고 근데 긴장을 너무 하면 몸에 힘이 들어가잖아요. 그때부터 체력이 급격하게 떨어지지 않아요? 힘을 쓰는 게 낫지 긴장을 안 하고 아예 충전을 안 해온 거예요. 저희는 경기를 시작하면 딱 이 에너지를 쓸 수 있는 그런 상태로 만들어 놓는 게 너무 중요한데 아예 긴장을 안 하면 그 쓸 수 있는 에너지를 못 만들어 놓으니까 그때가 이제 세월호 경기를 못 뛸 때죠. 근데 원종도 많이 다니시고 비행기 탈 때 안 힘들어요? 나는 저는 공연하는 것보다 비행기 타는 게 더 힘들어요. 저도 경기 뛰는 것보다 비행기 타는 게 더 힘들어요. 하고 나면 몸 또 붓고 비행기에서 잔다고 해도 막 시끄럽고 이러니까 잠도 잘 못 자고 그게 되게 컨디션에 막 엄청 좋지가 않잖아요 사실 비행기를 타고 이렇게 하는 게 진짜 몸에 안 좋죠. 비행기 막 많이 타면 다리 탱탱 부하가고 딱딱해지잖아요. 이제 A매치 기간 때 한국을 소속팀에서 뛰면 토요일이나 일요일에 경기를 끝나고 바로 와서 한 3일 있다가 경기를 뛰어야 되잖아요. 선수하고 몸에 안 좋은 것 같아요. 왜냐면 시차적응까지 해야 되다 보니까 너무 힘든데 시차적응 진짜 그래서 지금까지 A매치를 계속 이렇게 뛰고 한 선배님들 있잖아요. 너무 대단한 거예요. 저는 이제 앞으로 일단 뽑아주셔야겠지만 대표팀을 계속 한다고 치면 10년? 12년은 더 해야 되는데 와 내가 이거를 10년, 12년 동안 계속 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막 드는 거예요. 더 해야죠. 더 해야 되는데 그런 생각이 들 수는 있잖아요. 그래서 또 루틴을 만들어야 될 거 같아요. 저는 이제 경기 끝나고 나서부터는 아예 시차를 한국어로 바꿔놔요. 그 저녁에 잠을 안 자고 비행기에서 자서 아침에 도착하면 일어나서 이제 그렇게 하던지 밤에 도착하면 아예 비행기에서 앉아서 모자마자 바로 자고 그렇게 루틴을 하려고 하는데 확실히 선수들 몸에는 많이 안 좋죠. 그렇게 비행하는 게 근데 이제 숏돌이 이야기를 좀 해야 될 거 같아요. 저 꼬맹이는 뭘까? 쟤는 왜 저렇게 축구를 잘할까? 했던 꼬맹이가 이제 자랑스러운 국가대표권이 됐어요. 숏돌이 시절에 사실 기억이 잘 안 날 거에요. 유년기라서 다 나진 않은데 그냥 대충 기억은 나요. 아직도 기억나요. 앞머리 일자로 잘라서 꼬맹이가 막 뛰는데 그때부터 약간 그게 좀 다르긴 했어요. 압도적으로 잘하는 친구다. 그때가 지금보다 축구를 더 잘하는 거 같아요. 느낌은 어떻게 지금이 더 잘하겠죠? 아니에요. 저 요즘도 가끔 하는 거 보면 그때가 지금보다 더 잘하는 느낌이 많이 들어요. 아쉬울 때는 뭐해요? 경기를 뛸 때 아쉬울 때는 일단 실수하는 게 제일 아쉽죠. 저는 실수하는 걸 되게 싫어해서 일단 축구라는 스포츠가 골을 넣어서 이겨야 되는 스포츠잖아요. 그리고 제 포지션이 공격적인 포지션이기 때문에 중요한 공격 찬스에서 실수를 하거나 저희 팀 선수가 혼자 있는데 제가 그걸 못 봐서 패스를 못 해주거나 이게 제일 많이 아쉽죠. 준비 과정이 사실 쉽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특히나 이제 월드컵 같은 되게 큰 무대를 준비할 때 잘 할 수 있겠지? 라는 되게 의구심이 약간 들지는 않아요? 걱정할 때도 있죠. 처음 데뷔했을 때 벤치에서 들어갈 때가 많잖아요. 벤치에 앉아서 계속 경기 보면서 경기 들어가면 어떨까? 내가 어떻게 해야 되겠지? 그런 생각을 진짜 많이 해요. 요즘은 그냥 일단 들어가서 어떻게 되나 해보고 점점 베테랑이 되었네요. 의외로 그렇게 들어가니까 마음도 훨씬 편하고 훨씬 잘 되는 거 같아요. 첫 데뷔가 기억나요? 기억나죠. 그때도 긴장을 안 했어요? 그때는 긴장을 안 했어요. 나도 오히려 첫 데뷔 때는 긴장을 안 했어요. 왜냐하면 뭔지 몰라요. 그러니까 그 느낌이 없으니까 그냥 들어가서 열심히 하고 이제 가면 갈수록 뭔지 알잖아요.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이게 안 될 거 같고 생각이 많아지니까 더 안 되고 제일 긴장했던 경기는 언제였어요? 제가 처음으로 챔피언스리그 주전을 뛴 적이 있어요. 노래도 어렸을 때부터 꿈꿔왔던 노래고 그러잖아요. 몸은 되게 좋았어요. 근데 경험이 없다 보니까 그 경기가 제일 긴장을 많이 했던 경기 같아요. 전 신기하게 월드컵이나 그런 무대 할 때는 괜찮았어요? 아무 생각도 없었어요. 원래 월드컵 때도 기억이 안 되다가 기억이 된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 순간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되게 왜 내가 못 뛰고 있지? 저도 또한 이강인 쓰라고! 이강인 쓰라고! 막 이러면서 봤으니까 아닌 거 같은데 진짜 적혀졌어요. 이강인이 풀어줘야 된다고 이강인이! 이러면서 제가 대표팀을 2년 동안 안 뽑히면서 왜 나는 계속 대표팀을 못 가고 있지? 내가 가면 더 잘할 수 있을 거 같은데 그런 생각을 되게 많이 했었는데 지금 와서 보면 그냥 다 이유가 있지 않나? 그때는 그냥 내가 준비가 안 돼 있고 감독님이 봤을 때 나를 쓰는 것보다 다른 선수 쓰는 게 팀에 더 도움이 된다고 생각을 했으니까 다른 선수를 썼던 거 같기도 하고 그때는 제가 그냥 부족해서 안 뽑았구나. 어땠어요? 월드컵? 딱 들어가자마자 가나전 어시스트하고 그렇죠. 운이 좋았죠. 근데 저한테는 엄청 큰 경험이었던 것 같아요. 그 경기 뛰고 나니까 어떤 경기를 뛰어도 그냥 경기구나. 왜냐하면 그게 최고로 큰 무대잖아요. 그리고 포르투갈전의 첫 선발 출전이에요. 어때요? 그때? 신기했죠. 그냥 몸 풀고 있는데 사람들이 막 소리를 엄청 질러요. 봤더니 전공판에 호날두가 몸 풀러 나오려고 하니까 소리 지르는 거예요. 아 진짜 스타는 다르구나. 그리고 그냥 호날두를 직접 보면 그냥 만화 캐릭터 같은 느낌이 많이 들어요. 되게 신기하더라고요. 근데 아까 얘기했다시피 그냥 경기장에 들어가면 그런 생각이 다 없어져요. 특히나 포르투갈전은 이거 무조건 이겨야 되는 경기였잖아요. 그 공원에서 소름이 막 돌았었는데 친구들이랑 공원에서 안 믿고 막 으아악 이러고 막 했었거든요. 16강 진출하려면 기다려야 했었잖아요. 다 같이 보면서 막 핸드폰 보고 있었잖아요. 어떤 기분일까 진짜? 어떤 기분이에요? 솔직히 말하면 시끄러서 죽을 뻔했어요. 아 왜요? 핸드폰이 두 개인가 세 개 있었어요. 누구는 빠르고 누구는 느리고 아 중개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기서는 몇 분이라고 뭐 패드킥이 났다. 여기서는 뭐 아 왜 이렇게 안 끝나냐. 계속 시끄러운 거예요. 이쪽으로 들렸다가 저쪽으로 들렸다가. 근데 그때 시간이 제일 안 갔던 거 같아요. 그때 뭐 추가 시간이라고 하는데 한 8분 정도 되지 않았었어요? 추가 시간이 거의 뭐 한 45분 되는 줄 알았어요. 제발 끝나라. 그냥 제발 이렇게 끝나라. 하고 있는데 끝난 순간 이제 대부분 한국은 16강에 가면은 그래도 아 잘했다는 평가를 받잖아요. 아 그래도 이번 월드컵은 잘했구나라는 마음이 컸죠. 기쁨이 컸죠. 전 친구들이랑 야 16강 가! 이러면서 웃기고 막 막 뛰어다니고 그랬거든요. 우리도 그런 기분인데 선수들은 어떨까라는 생각을 좀 했었어요. 그 순간에는 엄청 기쁘거든요. 근데 그 또 순간이 지나고 나면 그냥 호텔 오잖아요. 다시 그냥 멀쩡해지는 거 같아요. 저는. 공연이 그냥 똑같네. 올라가면 되게 벅차고 막 하는데 딱 내려오는 순간부터 야 호텔 가자. 그냥 그 순간이고 공연 막 많이 하고 호텔에 들어오면 그날은 잠 잘 못 자고 그런 거 없어요? 저 잘 못 자요. 그냥 몸이 너무 달궈져 있으니까 그냥 씻고 자면 근육도 너무 긴장돼 있고 두근두근 걸어서 잠을 못 자는 거예요. 그러면 욕조에 물 받아놓고 거기서 이제 쿨링하는 거 들어와서 그 상태로 자면 그래도 좀 자요. 저희는 경기 끝나고 나서 집에 오면 되게 허무한 거 있잖아요. 많은 사람들 앞에서 하다가 그냥 집에 와서 아무것도 없으면 그냥 되게 허무하고 생각도 많이 들고 경기하기 전에 막 카페인이나 그런 거 너무 많이 먹으니까 경기 끝나고 나면 거의 잠을 못 자죠. 한 두 시간 세 시간 자고 일어나서 운동 가는데 그 두 세 시간 자고 나서도 그렇게 별로 안 피곤해요. 운동 갔다 오면 이제 몸이 제 몸이 아니에요. 힘이 하나도 없고 그냥 하루 종일 침대에 누워있다가 다음날 운동할 때 가고 근데 비슷한 삶을 생각하는 거 같아요. 저는 뭐 그렇다고 막 훈련을 막 엄청 하진 않지만 외워야 되는 게 너무 많아요. 가사를 외워야 되고 춤을 외워야 되고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술을 한 잔 먹고 올라가요. 술을 먹고 올라간다고요? 빨리 열을 몸에 내가지고 올라갔을 때 텐션 자체가 빨리 팍 올라가게끔 숨었고 무대 올라가는 건 또 신기하네요. 물이 그렇게 많아요. 공연을 몇 시간 동안이에요? 한.. 길게 하면 3시간? 무너지 소모가 시작하겠네요. 근데 실수를 해보신 적 있어요? 있죠. 어때요? 아무도 몰라도 자기는 알잖아요. 내가 실수를 했구나. 가사를 틀린 적이 있거든요. 속으로.. 아.. 라고 생각하죠. 예전에는 2002 월드컵 다큐멘터리나 이런 것들을 보면 국가대표 분위기가 되게 엄숙했잖아요. 약간 위계질 수도 확실하게 있고 요즘은 좀 덜하지 않아요? 그런 것들이? 옛날보다는 진짜 훨씬 편해졌죠. 저도 어린 선수인데 어린 선수들한테 많이 좋아졌죠. 그러니까 약간 형 형 막 이러면서 장난도 많이 추는데 그런데도 지키는 선은 있는 것 같아요. 지키는 선이 있는데 제가 가끔 선을 잘 넘어요. 제 스타일이 그냥 저는 너무 어렸을 때부터 해외에 나가 있어서 해외에는 그런 분위기가 없어요? 해외도 되게 심해요. 그렇죠. 나는 이건 좀 알아서 좀 그랬어요. 예를 들면 그런 거 있잖아요. 미국은 다 친구야. 유럽다면 다 친구야. 아니 그런 거 없잖아요. 나이 많은 사람은 어쨌든 우세를 해야 되는 거고. 무조건요. 저 17인가? 18에 이제 올라왔잖아요. 저보다 14살 많은 선수가 있었어요. 그럼 맨날 뭐만 하잖아요? 그럼 내가 네 아빠 됐을 수도 있다고 똑같네. 이거 한국이랑 똑같네. 맨날 그러고 뭐만 하면 네가 제일 어리니까. 네가 먼저 해. 똑같네. 똑같아요 그냥. 그러니까. 근데 좀 더 그거를 장난식으로 해요. 그러니까 제가 또 막 받아쳐도 그런 거에 대해서 안 좋게 생각을 안 해서 좀 장난 많이 그렇게 쳐요. 그러면 내가 어릴 적에 TV를 보면서 자라왔던 선배들이 눈앞에 있는 거잖아요. 어때요? 자기가 어릴 적부터 봤던 선수들이 나랑 경기를 뛰고 상대방으로 나오고 이제 저희는 경기 터널이잖아요. 이렇게 올라가는 터널. 이제 그러면 우리 편 상대편이 이제 쓰잖아요. 옆에 이렇게 보면 이제 세계적인 선수들이 있잖아요. 언제 제일 좀 그런 거 많이 느꼈냐면 이제 레야마드리드랑 경기를 해요. 여기 산티나벌 베리나벌 딱 갔잖아요. 레야마드리드 선수들이 이제 딱 나오는데 흰색 유니폼이잖아요. 그렇죠. 흰색. 그냥 완전 흰색. 근데 그냥 그 유니폼 때문에 뭔가 압도되는 게 있어요. 그냥 그 유니폼 그 마크? 유니폼? 그것 때문에 그냥 너무 세 보이는 거 있잖아요. 그럴 때 어떤 생각해요? 오늘 경기 힘들 수도 있겠구나. 그런 생각도 하고 경기 하면서도 옆에 뭐 모드리츠가 있거나 크로스가 있거나 하잖아요. 그런 선수들은 그냥 슬렁슬렁 걸어 다녀도 뭔가 되게 압박감 있죠. 위협적일 거 같은데 뭐 할 거 같은데? 그런 느낌이 드는 거 있잖아요. 근데 그 순간이에요. 저는 항상 이제 경기 들어가면 최대한 그런 생각 안 하고 상대가 누구던 그런 거 신경은 잘 안 써요. 저는. 그래도 이제 무대 준비하고 이러면 시상식 같은 데 가면 이제 오늘 뭐 트래비스 스카시 왔대? 우리랑 이제 무대가 이렇게 붙는데 이렇게 우린 붙는다는 표현을 하고 앞뒤로 있고 막 이런데 그러면 아이씨 약간 그 이름만 딱 들어도 약간 아아 이런 게 좀 있기는 하죠. 아 그런 게 운동수도 있구나. 근데 나는 진짜 가수들이 연습을 하는 과정과 운동선수 훈련하는 과정이 얼추 비슷한 거 같기는 해요. 무대 서는 그 순간까지 몇 시에 무조건 도착해서 준비하고 연습하고 저희는 루틴이 거의 그렇게 될 거예요. 운동 와서 옷 갈아입고 아침 먹고 각자 다 달라요. 루틴이 이제 웨이트장 가서 웨이트를 하는 선수도 있고 치료실 가서 치료를 받는 선수도 있고 그러다가 이제 한 시간이 되면 다 같이 모여서 운동장은 이제 다 같이 운동을 하고 끝나고 와서 샤워하고 점심 먹고 이제 퇴근이거나 대표팀 들어오면 합숙이잖아요. 아 맞아. 합숙이지. 합숙이다 보니까 아침 먹고 자고 점심 먹고 자고 대표팀 들어오면 계속 자는 거 같아요. 잠만 계속 자요. 자고 그냥 각자 방에서 뭐예요? 나 진짜 궁금하다. 운동장 선수들이 합숙하면 호텔 방에 있을 거 아니에요. 뭐예요? 누워서 TV 보고 누워서 핸드폰 하고 이제 그러다가 지루하죠. 친한 사람 방에 가요. 막 친한 친구 건드려요. 짜증나게 하고 짜증내면 다시 내 방 와서 또 누워 있다가 그냥 그게 반복이에요. 근데 투과랑 똑같네. 엄청 지루한 것 같아요. 축구 선수들은 특히 저는 해외에서 뛰면서 무대도 똑같잖아요. 그 무대를 잘 하려고 계속 준비를 하잖아요. 근데 저희는 일주일에 한 경기씩 있으니까 그 주말에 경기를 잘 하려고 일주일 동안 계속 이걸 준비를 하면서 반복인데 이게 1년 내내 하니까 이제 가면 갈수록 지치고 뭔가 지루한 게 되게 큰 것 같아요. 투어도 그래요. 우리끼리 무대는 안 힘들다. 할 수 있어. 준비를 많이 했으니까. 근데 그걸 기다리는 시간이 진짜 지루하죠. 이렇게 되더라고요. 뭐 하지? 뭐 할까? 그래서 저는 음악을 만드니까 음악을 만드는 경우도 있고 그러면 축구 이외에는 취미가 없어요? 게임을 한다든가 저는 게임을 안 한 거에다가 게임을 잘 못 해요. 저도 그래서 게임을 안 해요. 그래서 게임을 안 해요. 게임 안 하는 사람 특징이 그런 거 같아요. 게임을 못 하니까 성봉대 갈 거면 말파를 팔고 오케이 오케이. 대표팀에서도 게임 되게 많이 하는데 게임을 하려고 시도도 안 하는 게 그 사람 레벨에 못 맞춰요. 맨날 지니까 맨날 지고 화만 남아. 취미를 하나 만들어보면 어때요? 시간 많을 때? 어릴 때부터 축구만 하면서 잘하는 거잖아요. 저도 13살 때부터 음악을 만들기 시작했는데 되게 어린 나이 때 시작을 했죠. 그러다 보니까 뭘 딱히 배워본 기억이 없는 거예요. 공부를 열심히 하지도 않았죠. 한 평생 음악을 만들면서 그러다가 데뷔를 해서 이렇게 된 건데 나이가 들면서 저는 그런 생각은 들었어요. 어쨌든 뮤지션으로 음악하는 사람으로 평생을 살고 싶지만 그렇게 안 될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때 나는 뭘 해야 되지? 라는 걸로 되게 많이 고민을 했었고 그래서 이제 어쨌든 초선수로 살아가는 인생 그리고 가수로 살아가는 인생도 물론 중요하죠. 가장 화려한 시기고 근데 이제 그 나머지 시간들을 어떻게 살까에 대한 생각도 저는 해야 된다고 그래서 취미를 물어보고 이제 가수로 이제 그만하게 되잖아요. 네. 그럼 뭘 하실 것 같아요? 저는 작곡가를 하겠죠. 다른 직업이어야 돼요. 다른 직업이면 정해진 루틴대로 정해진 루틴대로 그런 거 예를 들면 해보면 좋지 않을까 안 해본 걸 해보는 게 좋으니까 모르겠어요 저는 축구계의 사람도 아니고 운동선수도 아니고 하지만 축구계에서 바라보는 이강인이라는 사람은 엄청나게 기대를 하잖아요 사람들이 어떤 사람은 대한민국 축구의 미래라고 하는 사람도 있을 정도로 그런데 부담이 되지는 않아요 축구선수로 사는데 예를 들면 성적이라든지 플레이에 대한 사람들의 비난이라든지 많이 볼 때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힘들 때도 있었어요 그런데 또 그게 저한테는 좋은 경험이 됐어요 어떤 사람이 쟤는 안 된다 프로에서는 안 먹힌다 그런 거 나오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하냐면 캡쳐래요 두고 보자 똑같네 나랑 똑같네 내가 어떻게든 잘 돼서 그게 아니라는 걸 보여주겠다 그런 생각이 들면서 동기부여될 때도 되게 많고 당연히 항상 잘하고 싶고 항상 좋은 모습을 보여드리고 싶고 팬분들 앞에서 진짜 항상 이기고 싶죠 항상 골도 넣고 싶고 근데 제일 중요한 건 그것보다 제 자신한테 만족해하는 게 제일 저는 중요한 것 같아요 아무리 많은 팬분들 그리고 남들이 아무리 잘해서 좋아해 주고 근데 제가 만족하지 못하면 소용없는 거라고 느껴서 저는 제 자신이 최고로 행복하고 만족한 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라면 먹고 싶다 했으니까 라면 제가 끓여드릴게요 영광이네요 저도 이제 해외 투어를 많이 다녔고 느는 게 저는 이제 뭐 실력적으로 느는 것도 있지만 라면 끓이는 게 그렇게 늘거든요 진짜요? 라면을 어떻게 하면 맛있게 끓일까를 항상 연구를 하면서 저는 투어를 다녔어요 500ml 있잖아요? 이거를 그리고 한 모금을 먹어요 봤어요? 이게 라면 끓이기에 가장 좋은 물 양이에요 물이에요? 근데 이걸 켜야 되지 않아요? 네 제가 해드릴게요 원래 큰일 앞두고 있는 사람들은 이런 거 하면 안 돼요 제가 큰일 앞두고 있어요? 아 그럼요 지금 이제 파리생제로만 이적하잖아요 어떻게 된 거예요? 지금 뭐 어때요? 빅클럽이잖아요 어떤 기분일까? 음... 제가 발렌시아 있다가 마이오르카로 갈 때 솔직히 말해서 발렌시아는 마이오르카보다 더 큰 구단이에요 큰 구단이었는데 그쪽에서 내가 더 좋은 선수고 더 잘하는 선수라는 걸 증명을 해서 발렌시아보다 더 좋은 구단을 한 번에 뛰어넘어가자 를 목표를 하고 갔는데 그래도 그거를 결국에는 미뤘으니까 저 자신한텐 뿌듯하죠 그리고 큰 뭐라고 하지? 자부심이 됐죠 저한테는 왜냐하면 파리는 지금 당장으로 봤을 때는 선수들도 그렇게 생각하고요 TOP5 안에는 다 들어가는 팀이다 보니까 갈 수 있게 돼서 너무 좋아요 너무 좋은데 이제가 중요하죠 이제가 중요하죠 이제부터 이제 이제 싸움이잖아요 이제부터 이제 가서 주전 경쟁도 해야 될 거고 그쪽에서 아 진짜 좋은 선수라는 걸 또 한 번 다시 증명을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간 것보다 앞으로 가서 더 잘할 생각밖에 없는 것 같아요 어쨌든 선수는 경기로 증명을 해야 되니까 가수는 이제 무대로 무대에서 못하면 사실 더 이상 나를 찾아줄 일은 없으니까 사람들이 사실 가수들은 뭐 이렇게 회사를 이적을 하거나 이런 경우는 거의 없거든요 예를 들면 이제 무대 이번에 뭐 시상식에서 뭐 받았어 그렇죠 뭐 빌보드를 갔어 뭐 약간 이런 느낌이라 힘을 이적하는 건 없으니까 네 근데 처음에는 저는 미국의 2017년에 첫 AMA라는 이제 무대에서 첫 무대를 하는데 꿈을 꾸는 그런 단계의 꿈이 아니었으니까 이거는 연습해서 되겠어 라는 생각도 해본 적이 없는 저니까 끝나고 나서 좀 많이 무서웠었어요 왜요? 이제부터 시작이라는 거 아니까 이제부터 이게 단발성으로 끝날 게 아닌 거 아니까 아니 여기서 이제 어떻게 더 해야지 어떤 또 결과가 나올 거 어떤 성적이 나올 거고 에 대한 압박감 같은 게 알게 물을 좀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저는 그때 끝나고 엄청 울었었어요 울었었어요? 이제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는 거죠? 왜냐 아무도 알려주지를 않으니까 원래 예를 들면 이제 한국에서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면 뭐 될 거야 뭐 이런 가이드라인이라도 있지 이게 없는 거예요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우리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좀 죽어라 했죠 그냥 뭐 주변에서도 야 이게 갔는데 이게 단발성이지 않을까 뭐 그 다음부터는 뭐 없지 않을까 뭐 이런 이야기도 많이 했었고 그러면서 이제 어쨌든 어쨌든 증명해내고 이겨내야 되는 거다 보니까 그리고 내가 증명해내야 된다 이거는 증명 못하면 그건 내 잘못이다 내 책임이다 그리고 우리가 한 만큼 후배들이 좀 더 편할 거다 라는 생각이 좀 강했었어요 그때는 그 친구들한테는 진짜 큰 도움이 됐겠네요 예전에 뭐 박재현 선수 이영표 선수 처음에 진출하고 했을 때 그걸 보면서 자라온 선수들이 너무나도 많잖아요 그렇죠 거기에 대한 감사함을 좀 느끼고 선수들이 살잖아요 뭔가 근데 얼마 전에 민지영이랑 얘기하면서도 이제 월드컵이라는 무대를 나가거나 아니면 대표팀 경기를 하게 되면 상대방이 어떤 선수가 있냐가 엄청 중요해요 그렇죠 위약감이 있어야 돼요 네 위약감이 있어야 돼요 근데 이게 상대방이 바르셀로나 선수다 한 명이 껴 있잖아요 그럼 벌써 그 대표팀이 좀 달라 보여요 그래서 항상 민지영하고 얘기한 게 우리 대표팀도 어느 팀이랑 붙어도 그 상대방 선수들이 우리 대표팀을 좀 무서워하는 그런 느낌이 났으면 하는 생각이 되게 컸거든요 근데 그래도 둘 다 좋은 팀을 가서 나라를 대표하면서 좋은 그런 걸 할 수 있게 되어서 좋은 것 같아요 그래도 그 부담감이 참 쉽지 않을 텐데 저는 좀 기대돼요 얼마나 그 팀에는 세계적인 드세요 세계적인 선수들이 다 있는데 그 선수들이랑 운동을 하면서 그 선수들이 어떨까 어느 정도일까 좀 저는 궁금한 것 같아요 신기할 것 같긴 하다 가도 진짜 운동하면서 좀 많이 신기하면서도 뭔가 막 이기려고 막 그거 하겠죠? 과정이 되게 재밌겠다 맛있죠 라면 네 파리 가서 라면 끓여 먹을 일 있으면 그거 한 모금 막 해야 돼요? 한 모금 딱 먹고 계란 하나 딱 해서 넣고 두 번만 딱 저으면 돼요 라면에 뭐 넣는 거 좋아하세요? 저는 딱 계란까지만 넣어요 진짜 맛있네요 네 부디 정말 다치지 마시고 저의 새벽을 좀 책임져 주십시오 새벽에 이제 보면서 이제 이 이적 소식을 들으면 아마 가장 뿌듯해 하실 분이 한 분 계실 것 같은데 유상철 감독님 유상철 감독님 유상철 감독님 왜냐하면 저 어릴 적에도 시도해 볼 때 너무 인간적으로 참 참 좋으신 분이구나 라는 생각을 많이 했는데 뷔광인 선수한테는 감독님은 어떤 사람이었어요? 너무 어릴 적이어서 기억이 안 날 수도 있겠지만 저한테는 첫 스승님이었잖아요 첫 감독님이셨어요 그렇죠 되게 저한테 잘해 주셨던 것 같아요 정말 어린 애기들한테 너무 잘해 주셨어요 그때 되게 지금 기억해보면 별거 아닌 걸로도 되게 신경 많이 써주시고 저희 부모님한테 항상 축구를 해외에 나가서 배우는 게 좋을 것 같다라고 얘기를 많이 해 주셨던 것 같아요 스토리 끝나고 나서도 감독님 축구 교실 가서도 되게 많이 하고 신경을 되게 많이 써주셔서 저한테 너무 감사한 분이고 근데 좀 많이 이렇게 월드컵 뛰는 것도 보시고 제가 이렇게 좋은 팀으로 이적하는 것도 보셨으면 너무 좋았을 텐데 너무 좀 아쉬운 것 같아요 그리고 저 마지막으로 감독님을 뵀을 때 제 경기를 엄청 보고 싶어 하셨는데 일주일이 또 주어진다면 그 일주일 안에 강인이가 하고 있는 경기를 직접 현장에서 한번 보고 싶다라는 생각을 한번 해본 적도 있는데 몸 건강 때문에 못 오셨었어요 근데 그것도 너무 아쉬웠던 것 같아요 제가 좋은 축구 선수로 커서 직접 와서 경기를 보셨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좋은 곳으로 가셔서 잘 지켜보고 계시지 않을까 공감해 줘서 꼭 오시면은 선생님이 또 대표팀 감독할 줄 알지 그러니깐요 다시 제 감독을 해주셔야죠 발자국 남기고 떠나가시면 제가 그 온기를 지킬게요 흑백 속에 남겨 이 이야기하다 보니까 시간이 참 훌쩍 지났는데 물론 너무 어릴 적부터 축구 선수를 해서 축구 선수가 아닌 이강인이 동기화가 되어 있을 것 같긴 하지만 혹시 꿈이 있어요? 일단 축구 선수로서는 너무 월드컵이란 무대 우승하는 거는 큰 목표고 든든하다 든든해 그냥 사람 이강인으로서는 제 가족 그리고 어떤 일이 있어도 항상 옆에 있어주는 주변 분들 항상 응원해주신 분들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한 거 저는 그게 제가 제일 원하는 것 같아요 내 손을 잡아줄래요 너와 나 함께라면 강인 동생으로 쓰겠습니다 강인 동생 감사합니다 저도 드릴 게 있는데 네 유니폼 가져왔어요 어 마킹돼 있어요? 제가 아직 번호가 안 정해졌어요 그러니깐요 그래서 어떡할까요? 몇 번 어떻게 원하세요? 몇 번 알고 싶어요? 이걸 드리고 등 번호가 나오면 또 하나 드릴게요 아유 좋습니다 여기다 사인을 해야 돼서 지금 찐으로 와 이랬어 그 누구한테도 하셨는데 와 소리가 나왔어 지금 아유 감사합니다 아 이거 액자로 해서 걸어놔야겠다 아유 응납십시오 응 네 응납십시오 네 다치지 마시고 혹시 팬분들 애칭 같은 거 있어요? 팬분들 애칭이요? 네 우리 하나 만들어볼까요 여기서? 하나 만들어주세요 뭐 했을까? 얼마나 좋아하겠어요 BTS 슈가가 만들어주는 애칭 아 이거 부담스러운데 갑자기? 갑자기 막 잘 지어야 될 것 같은데? 제가 문자로 생각을 한 번 해서 문자로 드릴게요 내가 지금 당장 하라 그러니까 진짜 이렇게 하면 그렇게 돼버리잖아요 무조건 되겠죠 우리 같이 좀 고민을 한 번 해봅시다 그래서 네 네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